배우 차임표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MBC에서 좋은 방송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MBC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시청자들 곁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들 하루 빨리 복귀하셔서 다시 한번 공정한 방송, 재미있는 방송, 감동있는 MBC가 MBC를 만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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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